네 우리 니콜라스 코칼리스 파이 네트워크 니콜라스의 인터뷰 2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1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인도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멋진 남자를 이 멋진 분을 이해하셔야지만 이해하야지만 이 사람들의 파이어 포럼이 파이어 포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파이어 포럼 같은 웹 3.0을 성공시키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파이 네트워크 이 사람들의 이제 경영 철학이나 일하고 있는 방향 같은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행동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행동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과 좋은 놈 뭐 악인과 선인 뭐 그렇게 뭐 약간 과장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좀 나쁜 놈들은 좀 없어지고 이제 좋은 놈들끼리 참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나쁜 놈 좋은 놈은 없거든요 내 맘에 드는 놈과 안 드는 놈이 있을 뿐이지 아무튼 이제 그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제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제가 왜 앱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쭉 시리즈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앱이 The Glass Bead Game에요 이렇게 이제 The Glass Bead Game으로 이제 앱을 한 100개 정도를 만들 저도 이제 원대한 꿈을 세웠죠 The Glass Bead Game이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의 경영 철학과 맞는 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파이 생태계가 잘 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쉽게 제가 어떤 이미지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Glass Bead Game으로 이니까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모든 그 이 유리 안에 어떤 행위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이제 앱들이 다 성격을 달리하는 앱들이 여러 카테고리의 앱들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도박을 하되 도박에 빠지지 않고 도박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그냥 이렇게 갖고 노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러면서 사실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제일 많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뭐든지 뭐 돈이든지 뭐 코인 시장이든지 안그러면 사업이다 사업이라든지 이게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이 Glass Bead Game인데 이게 뭐 제 머릿속에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 헤르만헤세라는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이제 대표 작품은 뭐 데미안, 시타르타, 유리알 유이, 수레바퀴 아래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황야의 이리 등이 있어요 수레바퀴 아래서 빼놓고 최근에 다 읽었어요 최근에 다 읽었는데 이 유리알 유이라는 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뭐야 그래 갖고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유리알 유이의 원 제목이 또 글라스비드 게임이었어요 유리알 유이라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글라스비드 그래서 이제 제가 개념을 잡고 이런 앱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의 소설은 거진다 자기 얘기에 비슷한 건데 항상 이렇게 이 사람, 이 사람 소설의 이 사람 소설은 소설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얘기가 많은데 자기 마음속에 이제 선과 악 내가 내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돈 벌라 그러면 되나 내가 지금 공부한 학생인데 돈 벌라 그러면 되나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 안 되는지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알면서 하는 놈이 있고 안 되는지 아는 놈이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뭐 선과 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직 이 사람의 가장 만련의 작품 쓰는데 12년이나 걸렸다라는 유리알 유이에서는 나쁜 놈 좋은 놈이 없어요 아니 나쁜 놈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 없고 좋은 놈만 있어요 어떤 좋은 놈? 이 사회가 좀 맑고 좋아졌으면 좋겠다 마치 니콜라스 부부들이 파이어 포럼 하면서 지금 웹2에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이런 거를 걸러내는 웹3를 만들겠다 와 똑같은 생각을 하려면 애세가 하는 게 그게 유리알 유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 사람 같은 생각을 했네 이거 잘못하면 뒤지게 고생하는 건데 이런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뒤지게 고생하는 건데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는 성공할 확률도 높고 이걸 좀 재밌게 이렇게 정말로 유리알 유이그룹은 너무 어렵지만 게임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할 수 있겠다 이거를 앱에다가 한 100개 정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헤르매네스 다 좋아하고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좋아하죠 뭐 이 사람 그래서 작품이 이 사람이 뭐 저기 소설가로 알고 있지만 화가죠 이 사람은 여기 인터넷 보니까 헤르매네스의 수치화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이 사람은 음악, 수학, 그림 이런 거에요 뭐 여러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 작품이 이 사진이에요 썸네일에 있었던 거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헤르매네스의 사진을 제가 여겼어요 참 결이 갔네 야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유리알 유이는 지금 현재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이제 2400년도에서 지금 2400년도에 좋은 세상을 만든 거는 한 2100년도 2200년도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생각을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다 라는 이제 조세프 3세라는 사람이 어떤 좋은 생각을 해 갖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라는 건데 지금 이 니콜라스 부부가 마치 헤르매네스의 유리알 유이의 조세프 3세 같은 조세프 3세 같은 생각을 2019년도부터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헤르매네스의 유리알 유이 이걸 번역을 옛날 사람들이 해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유리알이야 글라스 비드 면은 이렇게 뭐 목걸이라든지 뭐 염주라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줄줄줄줄줄줄줄 있는 거 그 다음에 게임 옛날에는 게임이라는 용어 유이가 어떻게 보면 게임인데 옛날에는 게임이라는 거는 별로 좋은 의미로 안 써졌으니까 이게 1960년도 70년도에 이거 노땅 저희들보다 훨씬 노땅 할아버지들이 이걸 번역해 놓을 때 이걸 유리알 유시라고 해놓으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이제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700만명 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룻밤 사이에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기를 이제 온라인 소셜 경험에 대한 소위 도전 과제 지금 이제 웹3 당신이 이제 그런 3.0 그런 좋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되고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고 이런 좋은 뜻을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뭐 뭐 뭐 네이버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이런 웹2.0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강한 자극이라든가 아무튼 뭐 여자 사진 강아지 사진 뭐 몸좋은 사람들의 눈을 끌길 수 있는 강한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막 일부러 그냥 뭐 이렇게 관심을 막 끄는 그런 썸네일 같은 것도 굉장히 표제를 잘 달고 표지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잘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종종 해로울 수 있는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 파이네트워크에서 하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는 그런 거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뭔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나이 들어 가지고 이 헤르만 헬세의 소설들을 한 지금 열흘 사이에 몇 권을 다 읽으면서 너무나 제가 좋았던 게 저 자신이 공감은 하지만 언어적으로 친구들이건 마누라건 아이들이건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없었는데 이런 헤르만 헬세 같은 유명한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정확한 사람이 쓴 단어를 쓰니까 훨씬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아도 그래 네가 문제가 뭔데 그러면 자기 문제를 뭐라고 설명을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당신이 웹 3.0을 시작했는데 웹 2.0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니콜라스 다비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소셜미디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 해서 뭐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우리가 유튜브가 제가 맨날 유튜브가 8만 대장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정보를 쉽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이 웹 2.0이 시장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웹 2.0은 이제 우리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헤르만 헬세의 소설을 본다 그러면 소설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그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제가 파일을 보면 그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제가 뭐 축구를 보면 축구 계속 올라오고 김한성 야구를 보면 야구가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웹 2.0 소셜미디어의 대중적 사용은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낚시, 인터넷 폭력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정보 과부와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은 별거 없이 그냥 이런 잡음이 더 많은 이런 문제를 수반하는 거죠 3개 중에 하나 오르라 그러면 굉장히 쉬운데 10개 중에 하나 오르라 그러면 어려운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졌죠 이런 문제는 개인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고통스럽게 경험한 것처럼 이런 웹 2의 이런 상업적 그 다음에 개인의 관심, 그 사람 개인의 성향, 취향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거를 또 활용을 하는 거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회원님 중에 연세가 90이 다 돼가시는 분 계신데 저랑 똑같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저는 60 몇 대니까 광고가 붙으면 전립선이라든가 뭐 이런 광고가 많이 붙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는 여러 가지로 연세가 90인데 광고도 다 그 사람한테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생리대 광고가 붙는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계가 그 사람의 취향을 해주고 계속 그 사람의 취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서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해주고 마치 자기 생각이 대중의 생각인 것처럼 삐딱선을 타기 쉽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웹 2.0 소셜미디어들이 이런 걸 몰랐거나 안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대기업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뭐 어디 한 부서 네이버 같으면 네이버 트위터 같으면 어떤 한 중앙 직권식 그런 사람 및 알고리즘 콘텐트 조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주 말들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며 어디까지밖에 못한다 왜 그러냐면 웹 2.0에서는 그냥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월급쟁이들이 이걸 관리하기에 관리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이게 이제 최GPT 같은 경우 제가 뭐 헤르만에스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 그러면 온갖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헤르만에스에 뭐를 해줘 그러면 원하는 것에 대한 답 이게 이제 잡음이 많이 없는 정보를 지금 채GPT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해줬죠 그러면서 이게 알고리즘 콘텐츠 조정에 크게 의존하게 됐지만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학습된 답만 할 수 있는 거죠 학습되지 않은 답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강화해서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 전부 강화해서 그래갖고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보이게 돼서 이게 산울림 같은 마치 자기가 대중들의 다수의 의결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우쌰우쌰하면서 패거리들은 많이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점을 차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항하고 갈등, 폭력 다른 사람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왕따시키는 경우로 급진화될 수 지금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2.0의 온라인 공간에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다라는 게 니콜라스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도움으로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전부 다 이성을 갖고 있는 이 파이오니어들의 상에서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이건 보상을 안 해줄 거를 사람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집단 지성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게 웹 3.0이죠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네요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그럼 웹 2.0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그런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본질적으로 웹 3.0만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거대한 중앙 집중형 기관이 아닌 실제 사람들이, 봇이 아닌 사람들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크라우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보다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왜 큐레이팅, 왜 이렇게 큐레이터 저는 큐레이터는 그림 설명해 주거나 음악 설명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큐레이팅, 나의 마음을 돈으로 보상하는 거죠 너의 마음도 돈으로 좀 보상해 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큰 돈도 아니고 0.01파이 정도로 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답을 주고 그러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컨텐츠 큐레이션과 조정을 탈중앙화함으로써 웹 2.0 플랫폼에 있는 함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리즘 조정에만 의존할 때 그러니까 트위터의 담당자, 페이스북의 담당자 몇 명이 민원이 많고 정부에서 어떤 시민단체에서 어떤 대한노인회에서 뭐가 있으니까 조정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장려하기 트레이팅이 참 장려다 장려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용 메커니즘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돈으로 표시하세요 파이콘으로 표시하세요 이게 새로운 비용 메커니즘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더 잘 장려하기 위해서 토큰노믹스를 소셜 메커니즘에 통합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인센티브는 좋은 행동과 훌륭한 컨텐츠에 대해서 사용에 보상을 주고 부정적인 인센티브는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컨텐츠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KYC를 통과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홍보성, 광고성 이런 거를 좀 파이 트위터에 보게 되면 광고가 올라오는 거는 돈 주고 하는 광고, 돈 주고 광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파이어사이드 포럼에는 광고성 같은 글이 많이 올라오죠 우리도 왜 카톡방이나 단톡방에다가 광고성 글이 올라오면 싫잖아요